제니벨 한 번 할까? 제니벨! 제니벨 한 번 할까? 몇 개만 할까? 너무 많이 먹으면 사료가 갑자기 바뀌면 몸에 안좋아요. 가끔 강아지들은 어른 개들은 괜찮은데 강아지들은 물은 똥을 쌀 수가 있어요. 제니벨 한 번 할까? 제니벨 한 번 할까? 제니벨 한 번 하자. 제니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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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다시 또 알았어. 제니벨! 하나 먹는데 한참 걸리지 뭐. 제니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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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제니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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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제니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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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면서 씹어봐. 너무 귀여워. 제니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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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이만큼 남았어 하.. 맛있는 냄새 아니야.. 제니벨! 소리 나야지.. 그렇지! 천제니? 제니! 제니! 너 천제니? 어우.. 천제니? 거기 또! 제니벨! 제니벨! 왼발 써! 아 오른발로만 쓰는거야? 알겠어.. 아이 잘했네.. 제니벨! 그렇지! 어떻게 저렇게 먹니? 제니벨! 그렇지! 소리가 나야지.. 그렇지! 다시 이쪽에.. 이렇게 해놔야되겠다.. 제니벨! 그렇지! 나날이 발전한다.. 자 이제 4개 남았어.. 4번만 하고 그만하자.. 이게 사료가 급격히 바뀌면.. 제니벨! 그렇지! 소리를 좀 세게 내죠.. 이제 계란 깨기는 조금 더 크거든.. 지금 너무 어려서.. 계란 먹기 그렇고.. 진돗계랑은 또 틀려요.. 성장 속도가.. 제니벨! 그렇지! 이제 2개 남았어.. 제니벨! 그렇지! 이제 뭐.. 진짜 가뿐하게 한다.. 마지막 하나.. 마지막 하나야 이제.. 제니벨! 그렇지! 자.. 다 됐어요.. 아이 참 잘했어.. 참 잘했어.. 아이 잘했네.. 아이 잘했어요.. 아이 잘했어요.. 자.. 잘한 기념으로.. 우리 이제.. 아빠 방에서 좀 노를까? 그러자.. 아.. 쉬하고 와서? 어? 쉬하고 와서 노를까? 여기서 또 오줌 싸지려면 안 되잖아.. 쉬하고 와서.. 그래 그래.. 쉬하고 와서..